예, 교재 121쪽을 한번 보세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121쪽 예, 13번 한번 보세요. 13번 찾았습니까? 지금 1년도 말의 수정전 외상매출금 잔액은 5천원이었다. 대손중단금 잔액은 300원 있었다. 이 회사의 과거 경험상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산되었다. 대손상가비는 얼마인가 물었죠. 기말 외상매출금의 10%가 대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5천원의 10%니까 500원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줄이면 대손예상금액이 500원이다. 이 말이죠. 장부를 보니까 대손중단금이 지금 얼마 있다 그랬죠? 300원 있다 그랬죠. 이 문제잖아. 그죠? 대손예상은 500원을 하는데 충당금이 300원 있다. 대손상금이 얼마고 얼마죠? 200원이죠. 그죠?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이게 손상차손 200원 손실충당금 200원 아셨죠? 우리는 여기 2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죠? 답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잠깐 넘기세요. 이번에는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15번. 외상매출금 대손을 연수조사법 거기에 줄 긋고 연령분석법 같은 말입니다. 기간별로 기간분석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간분석법. 그거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추정액 다음과 같다. 충당금 잔액이 13만 5천원이다. 대손상금액이 얼마고? 무조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아래 자료를 보면은 돈을 빌리준 날이, 외상으로 팔은 날이 30일 이하는 130만원 팔았는데 우리가 30일 이하일 때는 대손율이 5%도 되더라. 이 과거 경험이죠. 또 31일이 지나고 60일 정도 되니까 10%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경험률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손상금 다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 보면은 130만원 곱하기 5% 80만원 곱하기 10% 20만원 곱하기 40% 15만원 곱하기 80% 하면 되죠. 그죠? 그 금액이 뭘까요? 그렇죠. 이 금액이 나오잖아. 그죠? 그게 이거잖아. 요거 요거.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금액을 꼽힌 금액이 딱 계산한 걸 좀 큰일 하겠습니다. 이리 나왔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요게 있죠. 그죠? 얼마? 13만 5천원 있었다. 이해 되죠? 그럼 얼마? 뭘 묻습니까? 그죠? 대손상각이 얼마냐 묻잖아. 그죠? 얼마? 요거 있으니까 얼마 더 추가하면 되죠? 21만원 보청하면 된다. 붕괴하면 대손상각비 21만원 대손충당금 21만원. 다른 말로 손상차손 21만원 손실충당금 21만원 아셨죠? 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게요. 16번 같이. 이런 문제, 이런 유형. 16번 같은 유형은 이제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단기 말에 매출채권의 순장부금액이 32만원이다. 순장부금액은 요걸 말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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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금에서 요거 뺀 거 요거 요거. 알겠죠? 이걸 순장부금액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순실연가치를 하기도 합니다. 대손상각비 설정이 5만원이고 정기말의 준화단이 5만원이다. 단기 중 확증이 2만원이라면은 대손충당금 전 매출채권은 얼마고? 이렇게 묻잖아.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죠? 요거 빼기 전, 요거 빼기 전, 요거 얼마고 묻잖아. 지금 문제가 요걸 빼기, 요거 뺀 게 요거잖아. 그죠? 요거 빼기 전, 요거 얼마고? 요기 다 문제, 답이잖아. 무슨 말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기 지금 얼마나 되어있죠? 요금액이 32만원이다 그랬잖아. 32만원이면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요거서 뺀 거 요거잖아. 그죠? 요거 알면 요거 알 수 있죠. 요기 얼마인지 알아해봐야 되잖아.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렵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대손상각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작년에 충당이 얼마, 5만원 있었잖아. 작년에. 그죠? 그 더해서 확증이 2만원 있었네. 대손, 요 5만원 넘어왔는데 중에서 돈 땡기만 있었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단계중에 또 설정 얼마 했다? 5만원 또 설정 했다 그랬네. 5만원 설정 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얼마 남아있을까요? 8만원 남아있겠네? 이해됩니까? 자, 다시. 작년에 충당이 5만원 있었는데 대손 확증이 됐잖아. 돈 떼있다. 그죠? 2만원 떼있고 다시 설정한 게 5만원 설정했으니까 지금 얼마, 8만원이잖아. 그럼 이게 8만원이라는 말이죠. 이게 8만원. 그 얼마에서 8만원, 요거 나왔다. 답 얼마? 40만원이지. 알겠죠? 그죠? 요 부분은 다시 우리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이제 이거 메모 좀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 우리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메모지 하세요. 매출 채권의 흐름이라는 거는 기초에 매출 채권이 있었잖아. 그죠? 기초에 만약에 100원이 있었다. 단기에 외상으로 팔았다. 요거는 외상으로 팔은 겁니다. 400원씩 팔았다. 그리고 단기에 회수했다.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얼마고 200원 남아있잖아. 당연하죠. 그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신의 말이잖아. 그죠? 외상으로 팔은 게 400원, 팔았다. 500원이잖아. 그죠? 해수 300원이면 이거 얼마야? 200원이잖아. 그죠? 100원이 있었는데 팔았다. 400원, 500원이잖아. 500원, 유수 300원 받았으니까 200원 남아있잖아. 그죠? 요걸 T 계정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 기말, 매출, 횟수 요기 왜냐하면 시험에 객관심 문제 요걸 갖다 문제를 만들거든요. 요래 주어지고 요거 얼마고 요래 주어지고 요거 얼마고 물어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T 계정 요거는 T 계정이잖아. 그죠? T, T 계정 요 T 계정이 우리 말하면은 재무회계 우리 자산부채 자본수입비용이 재무회계에서 T 계정을 우리가 몇 개를 알아야 되느냐 4개를 하셔야 돼요. 4개 요런 게 4개 나옵니다. 알겠죠? 4개인데 뭐냐면은 요 매출채권 반대 뭐죠? 매입채무 2개하고 상품 2개하고 그래 4개 말씀하셔야 돼요. 4개 요거는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4개다. 원가에 들어가면은 2개 있습니다. 2개 요 T 계정이에요. 갈러넣기 문제죠. 요거 물어보는 거요. 요거 풀 수 있는 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알겠죠? 그러니까 갈러넣기 문제에서 만드는 거죠. 원가에 가면은 2개 나와요. 제공품과 제품 제목에서 몇 개? 4개. 요거는 T 계정이에요. 4개는 4개. 요 매출채권하고 또 뭐 매입채무 상품 2개. 4개만 하시면 돼요. 요기에서 요거 하나 나왔네요. 그죠? 요거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시고 메모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제가 또 반복해 드릴 테니까 자,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보세요. 기말에. 요 기말에 지금 외상 매출국에 200원 있잖아. 그죠? 요 기말에 200원 중에서 만약에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게 뭐다? 대손충당금 있잖아. 그죠? 50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50원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요걸 우리는 순, 실은, 가치라 그래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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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해하시겠죠? 다시. 기말에 외상 매출금 200원에서 못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50원 빼고 나면 156의 순, 실은, 가치다. 자, 이제 요 대손충당금 5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요 자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겁니다. 작년에 넘어왔던 거. 기초의 외상 매출, 대손충당 100원에서. 만약에 대손이 확진됐다. 그죠? 대손 발생, 대손이 돼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원 대손이 발생했다. 추가 설정했다. 40원.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거 얼마일까요? 50원 남아있죠. 요 50원이 요 50원 같아진다. 그렇죠? 작년에 충당금이 500원 있었는데 금년에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90원 발생했고 또 추가 예상했잖아. 그죠? 40원 예상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거 얼마 50원이죠.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요거는 회수불렁 요거는 대손 예상 아시겠죠? 대손 예상이다. 그러면 아셔야 돼요. 요거는 회수불렁 된 거. 요거는 대손 예상. 알았죠? 그게 추가 설정이다. 아, 요금이 같아진다. 요거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시험에는 요거 요거에서 시험 잘 내요. 요거 요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걸 물어보면서 요걸 물어보, 얼마냐 물어보면서 요걸 딱 갈아버리죠. 그죠? 요걸 딱 내주죠. 요렇게. 이걸 막 섞어놔버립니다. 그러면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뭐 공식도 아니지만은 요기에 넣어버리면 요거 주워주셔서 요거 딱 나오고 그고 그죠? 요거 나오면 요거 나올 거고 이런 모양 문제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16번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16번은 요거 묻잖아. 요거. 그죠? 충당금 차감 전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냐. 요기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냐 묻잖아. 이거 주워졌죠. 그죠? 우리가 제가 아까 요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그냥 우리 상식으로 그죠? 그래서 답을 찾아 냈잖아. 그죠? 아까 요거 요거. 32만 나왔죠. 그죠?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는 요런 식으로 모양을 요래 만들어가지고 기억해놓으세요. 요거. 이제 가장 어렵게 내는 문제가 요 모양 가지고 내는 겁니다. 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하다보면 또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일단은 약간 변형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요거 다 기억 안 했어요. 아 요게 순실은 가치다. 그죠? 요거 제가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순장부 잔액이다. 순... 요게 장부 잔액인데 요거 뺑그니가 요게 순수한 장부 잔액이다. 요렇게. 알겠죠? 예. 요거. 예. 이번에 17번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풀이해드리는 문제는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잖아. 그죠? 아.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방향이 이렇거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이제 요거 우리가 이렇게 기본을 다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상문제 가지고 또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또 풀어볼 겁니다. 풀어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도 매주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예상문제를 공부했던 복습문제 할 수 있도록 또 해드릴 겁니다. 문제를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은 기본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충실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너무 막 집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강의 들으면서 이게 또 반복되는 거니까 예. 이번에 잊었다. 좀 조금. 그죠? 공부하시고 복습은 좀 해주셔야죠.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잠 안 올 때 야간에 주무시기 전에 잠깐 책 좀 보다 보면서 잠이 오잖아. 그죠? 한 번씩 보시면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방 하지 마세요. 공부. 글 안 써도 됩니까? 알겠죠? 회계 원리는 편안하게 강의만 이렇게 들으시고 혼자 이렇게 봤던 거 메모해 놨던 거 있잖아. 그죠? 한 번씩 보시면 될 겁니다. 17번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현재 어느 회사 외상 매출금에 대한 길 경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 절을 얻었다. 외상 매출금의 순실은 가치는 얼마고? 묻습니다. 자, 순실은 가치라는 건 이거잖아. 그죠?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하는 거는 이거 기말 잔액 이거 뺀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알아야 안다면은 이거 알 수 있잖아. 이 기말 잔액과 이걸 안다면 이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기말 잔액이 얼마인지 볼까요? 외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은 50만 원 칸 알았다. 그죠? 자, 여기 얼마죠? 이건 50만 원 이거 그거 7만 원 칸 돼 있잖아. 그거 7만 원 칸 하면 되는데 근데 뭐 이상 말이 하나 나와 있네. 그죠? 회수할 수 없으리라 예상되는 외상 매출금. 그게 함정이잖아. 자, 장부상의 대손 중단금 7만 5천 원과 회수할 수 없으리라 예상되는 외상 매출 8만 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럼 이 말이잖아. 그죠? 회수할 수 없으리라 예상되는 거 대손 해상이 8만 2천 원인데 장부상의 대손 중단금이 얼마냐 하면은 7만 5천 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손 상급비는 7천 원이구나.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를 우리가 붕괴를 한다면은 대손 상각비 7천 원 대손 중단금 7천 원 그렇잖아. 그죠? 잘 들으세요. 보세요. 이거까지는 알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죠? 이게 지금 뭡니까? 대손 중단금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물어보면 답은 7천 원 맞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뺄 거 이걸 알아야 되니까 순실은 가치를 안다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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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얼마죠? 7천 원 맞죠. 그죠? 그런데 장부에 얼마 있습니까? 7만 5천 있잖아. 그럼 결과로 얼마? 8만 2천 원이네. 그죠? 이걸 쏘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를 지금 어느 금액을 알아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 버리죠. 그죠?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이걸 알고자 한다면 7천 원이지만 이거 얼마고 물으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잔액을 물으면 얼마? 이거 몇 개잖아요. 8만 2천 원 되죠.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대손 상각비가 100원이다. 그죠? 대손 중단금이 30원이다. 분계를 하면 뭐? 대손 상각비 70원 충당금 70원이잖아. 그죠? 묻는 말이 항상 묻는 말 나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뭐를 묻는지를 아셔야 돼요. 묻는 말이 대손 상각비의 한 거로만 7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충당하는 거로만 70원 아닙니다. 이거 30원 있잖아. 얼마? 100원? 금액이 다르다.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회의원리에서 객관식 문제가 여기에서 함증이 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묻는 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얼마? 8만 2천 원 되어야죠. 그 답은 얼마? 41만 8천 원 되겠다. 그죠? 알겠죠? 그죠? 정답. 이겁니다. 자 하나 더 18번 문제 자 이제 뭐 어려운 문제도 풀어봅시다. 1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시산표 상의 매출 채권은 20만 원이고 대손 상당은 만 원이다. 그죠? 이 채권 중에서 매출 채권 해수불황 채권은 6천 원이고 추산액이 만한 천 원이라면 재무상태표 계산되는 순실험까지 얼마하고 이거 시험 문제 아니죠? 아니죠? 자 이 문제도 요금 묻잖아. 지금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가 요거 얼마고 묻잖아. 요거 요거.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 좀 이제 감 잡히죠. 그죠? 시산표 상의 매출 채권은 2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20만 원이다. 대손충당금은 만 원이다. 이 채권 중에 해수불황은 6천 원이다. 제주총당금은 만 천 원이다. 그랬네요. 그죠? 자 요게 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다. 그 만 원이라는 것은 수정전이니까 기초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니 기말의 결산전이니까 우리가 결산시점은 기말이지만은 그 전까지를 기초로 봐버려요. 기초. 하기 전이니까 이럴일이 기초지만은 그래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요거 요거 요게 만 원. 요게 만 원. 요게 만 원이라는 말이죠. 요게 만 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해수불황층. 요게 6천 됐잖아요. 대손. 추산액이 만 천 원이죠. 그리고 요게 얼마인지 알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문제를 꼭 복습하세요. 한번 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어렵다 하거든요. 대손액이. 자 그러면은 4천 원에서 어머나. 잘못됐습니까? 맞죠? 그죠? 4천 원하고 만 5천 원입니까? 이 만 5천 원이면 18만 5천 원. 잠시 잘못했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수정전 매수세권은 20만 원이다. 그죠? 20만 원이고 대손손담이 만 원이다. 만 원이 있었고 회수불황세권이 6천 원이고 대손추산액이 굉장히 어른 게 나왔네. 자 이걸 자세히 좀 요거 지금 잘못됐습니다. 어디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대손충담이 원래 만 원이 있었는데 만 원이 있었는데 회수불황이 6천 원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의 충담이 얼마가 있죠? 4천 원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대손예상이 만 천 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대손예상이 만 천 원인데 대손충담이 4천 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손상각비 7천 원 대손충담금 7천 원이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자 여기 중담금이잖아. 그럼 중담금 7천 원인데 또 4천 원이 있으니까 여기 얼마? 만 천 원이죠. 그죠? 뭔데? 예. 그러면은 20만 원에서 만 천 원 빼니까 18만 9천 원 예. 뭐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량이 뭐냐 하면은 수정전이라 그랬잖아. 이걸 제가 놓쳐버렸네.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저도 또 착각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수정전에 이 지금 매출 채권이 20만 원 있고 그죠? 수정전에 대손상만 원 있죠. 그죠? 이겁니다. 이거 있다.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회수불능이 만 6천 되어버리잖아. 그죠? 해수불능이 6천 되었다. 해수불능이 됐다. 지금 이 사이에 해수불능이 되어버렸잖아. 그죠? 해수불능 6천 원 6천 원 맞죠? 그죠? 자 이거 볼게요. 6천 원 되었다면 그러면은 지금 자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매출 채권 6천 원 지금 중량이 만 원 있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만 원 중에서 해수불능이 6천 원 되었잖아. 그죠? 대중중당금 6천 원이잖아. 그죠? 맞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대중추사 예산 자 예산 얼마였습니까? 만 천 원이죠. 그죠? 여섯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해수불능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럼 해수불능이 되었으니까 자 지금 만 천 원이면 지금 중량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섯 보니까 지금 외상 매출금에서 6천 원 빼야 되잖아. 돈이 나가버렸으니까 수정적이니까 수정해줘야죠. 충당금에서 6천 원 빼야 된다.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 얼마이냐 19만 4천 원이죠. 여기 4천 원이잖아. 그죠? 4천 원이잖아. 그런데 만 천 원을 예상했으니까 장부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4천 원 있죠. 그러면 대손 삼각비 7천 원 대손 충당금 7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순신은 가치를 물으니까 이 매출 채권에서 뭘 빼야 되죠? 대손 충당을 빼야 되잖아. 이게 순신은 가치잖아. 그죠? 여기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요게 지금 충당금이 7천 원인데 요게 지금 4천 있잖아. 만 천 원 있죠. 그럼 얼마? 18만 3천 원이죠. 어렵죠. 그죠? 저도 착각했습니다. 자 거기서 핵심이 뭐냐? 바로 요 기말의 요기 아니고 아니고 수정전 그랬어요. 수정전 우리가 지금 말하면 회수불능 채권 요게 수정 안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결국 뭐냐 자 요걸 다시 이러한 게 복잡해졌는데 이래 되죠. 그죠? 원래 20만 원 있었는데 6천 원 해서 불능 되어버렸잖아. 그럼 이게 얼마다? 지금 수정 후에는 19만 4천 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19만 4천 원이고 이 경우에 지금 대손 예상을 추산했으니까 그죠? 1만 천 원 예상했잖아. 그죠? 예상했는데 장부상에 충당이 얼마 있느냐 만 원 중에서 회수불능이 6천 원이 되어버렸으니까 4천 원이 있자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빼주면 요게 요게 핵심 포인트네 요기서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분개를 하면은 등산각비 7천 원 대손 충당금 7천 원인데 요게 충당금을 알아야 되니까 요 7천 원에다가 4천 원에 1만 천 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얼마 18만 3천 원이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정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매출청이 해소됐다. 정기 이전이라는 것은 작년 이전 작년 이전 그러니까 작년거나 작년 이전이나 그죠? 요거는 바로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 뭐죠? 충당금이 되겠죠. 그죠? 바로 1번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요 마지막 문제로서 21번 문제 예 21번 한번 풀어볼게요. 결산법인인 회사가 지금 1월 1일에 충남 잔액은 30만 원 있었고 처음에 대손상합비로 보고할 금액 얼마고 물어봤냐 그죠? 거래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 번씩 해볼게요. 5월 11일 날 지금 장부에 충당금이 얼마 있었나 30만 있었죠. 그죠? 5월 11일 분개 매출 채권 38만 원이 해수불능으로 판명되어 대손처리하다.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은 매출 채권 38만 원이 해수불능 됐다. 충당금이 30만 원 있다. 그죠? 충당금에서 30만 원 충당하고 부족분은 대손상합비 되잖아. 이건 없어져 버렸다. 그죠? 그리고 나서 9월 22일 날 보니까 전년도에 대손처리했던 매출 채권 중에 10만 원 회수하다. 그랬죠. 돈이 돌았습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네. 전원을 끄니까 뭐죠? 그죠? 대손 충당금 10만 원은 다시 10만 원씩 했다. 그죠? 그리고 12월 말이 돼서 기말 매출 채권 750만 원 중에서 6%를 회수 불확실한 금액으로 추정하다. 그랬습니다. 750만 원의 6%는 예상했죠. 그죠? 얼마? 45만 원이죠. 그죠? 45만 원을 예상했는데 장부에 10만 원이 있으니까 얼마 해주면 된다? 그렇죠. 35만 원 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끝났다. 그죠? 이게 거래 세 건 거래 붕괴했잖아. 묻는 말 뭐죠? 금년에 이 거래 세 건 과 관련하여 대손 삼각비 얼마고 묻잖아. 그죠? 여기 나와 있네. 정답 얼마? 43만 원이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25번 하나 더 있네. 그죠? 그것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 한번 보세요. 25번 기말에 매출 재건 잔액은 28만 5천 원이다. 이거 보니까 기말에 이게 지금 예상 매출금 잔액이 이 금액이 28만 5천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대손 승당을 뺀 금액을 뭐라 부르죠? 우리는 순실한 가치를 하죠. 그죠? 이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25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알 수 있겠느냐? 3만 5천 원. 이거 안다면 뭔가 나왔다.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 문제입니다. 가장 이제 말하면 수정권 문제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거보면 그죠? 지금 문제가 지금 정기에 여기 저기 지초 정기에 대손 승당이 얼마? 2만 1천 원이 있었고 단기에 대손된 금액이 얼마? 1만 원이 있었다. 그죠? 있었고 기말에 대손 상가 이게 추가 얼마고 이런 물었네요. 그죠? 빼고 더하면 이게 기말이 나오잖아. 이건 아시겠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지금 주어졌잖아. 이게 3만 5천 원이 말이잖아.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빼고 더하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 얼마? 2만 4천 원이네. 이해되죠? 그죠? 그럼 2만 4천 원을 찾아보니까 어? 3개나 나와 있네. 붕괴는 뭐다? 이게 붕괴 뭐죠? 대손 외상이니까 대손 상가피 대손 중단금. 그죠? 바로 1번 답이잖아. 이게 공인회계사 기초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 만드는 거죠. 그죠? 이거 이거 주어지고 이거 알아냈고 이게 이거고 이거 주어졌으니까 이거 알 수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수중권 문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25번 같은 문제. 그죠? 25번 어려운 문제가 25번이나 18번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16번 16, 18, 25 이 세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손에게 문제까지를 다 풀어봤습니다. 나이